핑크퐁 핑크퐁과 호기 제 친구 니니모 이게 뭐지? 대왕 바나나? 핑크퐁이 빨간색으로 변했어 나도 먹어볼래 우와 바나나다 아기 몽키 바나나나 노랑 바나나나 맛있는 바나나나나 야미야미 냠냠 노랑 몽키 와우 노랑 몽키 댄스 냠냠바나나나 노랑 몽키 댄스 냠냠바나나나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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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나나다 엄마 몽키 바나나나나 두둥 바나나나나 두둥 바나나나나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나나 맛있는 바나나나나 야미야미 냠냠 오이 분홍 몽키 와우 분홍 몽키 댄스 냠냠바나나나 분홍 몽키 댄스 냠냠바나나나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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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나나다 아부 바 몽키 바나나나나 파랑 바나나나나 파랑 바나나나나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나나나 야미야미 냠냠 오이 파랑 몽키 와우 파랑 몽키 댄스 냠냠바나나나나 파랑 몽키 댄스 냠냠바나나나나 오이 호이 호이 우와 바나나다 할머니 몽키 바나나나나 주황 바나나나나 주황 바나나나나 주황 바나나나나나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나나나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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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음 꾸음 joy 주황 Al некоторые 우와 바나나다다래 우와! 바나나다! 할아버지 몽키 바나나나 초록 바나나나 초록 바나나나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나나 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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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얌! 오! 호이! 초록 몽키! 와우! 초록 몽키 댄스! 냠냠바나나나 초록 몽키 댄스! 냠냠바나나나 호이 호이 호이! 바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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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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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우! 알로달로 고릴라! 다 함께 댄스! 냠냠바나나나나 더 신나게 흔들어! 냠냠바나나나 호이 호이 호이! 노랑 아기 몽키 분홍 엄마 몽키 파랑 아빠 몽키 호이 호이 호이! 추왕 할머니 몽키 초록 할아버지 몽키 알록달록 알록달록 통키 가족! 나는 고릴라! 그리고 나는 호이 호이 호이! 대한민국 하하하하하 안녕 얘들아! 너네 상어 가족 아니? 조심해! 깨물 수도 있거든! 아기 상어 노란색 무슨 색 노란색 무슨 색 노란색 아기 상어 아기 상어는 무슨 색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이 노란색 오오오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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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으 또 아까 아기상 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 상어! 아빠 상어는 무슨 색? 파란색! 할머니 상어! 주황색! 무슨 색? 무슨 색? 주황색!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는 무슨 색? 오잉 주황색! 주황색! 휴! 오, 노! 호이 호이 호이! 주황색! 할아버지 상어! 초록색! 무슨 색? 초록색! 무슨 색? 초록색!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는 무슨 색? 아하! 초록색! 초록색! 오, 노! 호이 호이 호이! 보란색! 아기 상어! 보란색! 엄마 상어! 파란색! 아빠 상어! 주황색! 할머니 상어! 초록색! 할머니 상어! 겉 보이는 상어 가족! 달러 달러! 상어 가족! 아하! 화이하! 호오야! 상어 가족이 모두 어디 갔지? 친구들! 상어 가족이 어디 있는지 알아? 같이 찾으러 가 보자! 노노노노나! 노노노노나! 아기 상어 아기 상어 어디 있나? 여깄지 여깄지 아기 상어! 아기 상어가 이상해 나는 좀비 아기 상어 오 노 도망쳐 친구들 이 알약을 아기 상어에게 던져주자 돌아와 아기 상어 고마워 호이 우리 엄마가 안 보여 걱정 마 아기 상어 친구들 우리 엄마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엄마 상어 엄마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엄마 상어 엄마 상어가 이상해 나는 좀비 엄마 상어 오 노 도망쳐 친구들 이 알약을 엄마 상어에게 던져주자 돌아와요 엄마 상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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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호이 호이 아빠 상어는 어디 있지 친구들 우리 아빠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아빠 상어 아빠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아빠 상어 아빠 상어가 이상해 나나나나나 나는 좀비 아빠 상어 나나나나나 친구들 이 알약을 아빠 상어에게 던져주자 친구들 이 알약을 아빠 상어에게 던져주자 돌아와요 아빠 상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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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호이 호이 할머니 상어는 못 봤니 어 봤는데 친구들 할머니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할머니 상어 할머니 상어가 이상해 나나나나나 나는 좀비 할머니 상어 나나나나나 오 노 도망쳐 친구들 이 알약을 할머니 상어에게 던져주자 돌아와요 할머니 상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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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호이 호이 할아버지 상어를 못 봤니 어 못 봤어요 친구들 우리 할아버지 상어를 찾으러 가보자 호이야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 어디 있나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할아버지 상어 할아버지 상어가 이상해 나나나나나 나는 좀비 할아버지 상어 나나나나나 오 노 도망쳐 친구들 이 알약을 할아버지 상어에게 던져주자 돌아와요 할아버지 상어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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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호이 이게 무슨 일이지 거대 좀비 인어 공주 거대 좀비 인어 공주 나나나나나 오 노 도망쳐 친구들 이 알약을 좀비 인어 공주에게 던져주자 돌아와요 할아버지 인어 공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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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고마워 호이 호이 친구 호이 친구 어디 있나 상어 가죠 인어 공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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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지 여기 있지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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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가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 걱정 마 핑크퐁 내가 응가가 잘 나오는 방법을 알려줄게 응가를 잘 하려면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돼 준비 됐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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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우리는 무지개똥을 쌀 수 있어 무지개똥 만들어 볼래? 좋아 레츠 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좋아 그럼 먹자 빨강 토마토 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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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강 사과 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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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당근 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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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 오렌지 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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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우리는 몇 가지 색이 더 필요해 뭔지 아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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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아하, 그럼 먹자 노랑, 바나나 노랑, 파프리카 초록, 오이 초록, 브로콜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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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몇 가지 색이 더 필요해 뭔지 아니?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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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보라! 아하! 그럼 먹자! 파랑 자두! 파랑 블루베리! 보라! 보도! 보라! 까지!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친구들 안녕 우린 지금 낚시를 안 중이었어 상, 상, 상어다! 도망쳐! 상어가 쫓아온다! 저기 바위들을 봐! 조심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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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빨리 빨리 더 빨리! 호이! 친구들 괜찮아? 정말 다행이야 호이! 저기도 상어다! 얘들아! 우리야 엄마였네! 호이! 우리 엄마랑 같이 놀자! 응! 좋아! 호이! 엄마! 아까 못된 회색 상어들이 쫓아왔는데 저랑 호이랑 엄청 빠르게 도망쳤어요! 뭐? 나쁜 회색 상어들이 다친 데는 없니? 어? 저건 뭐지? 친구들 큰일이야! 이번에도 회색 상어들이 쫓아오고 있어! 우리 아이들을 위협하다니! 누가 더 센 상어인지! 더 보자구! 도망쳐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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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도망쳐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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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우리를 쫓아와! 도망쳐!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위 아래 이러다 상어한테 따라잡히겠어! 빨리, 빨리, 빨리! 휴.. 친구들 괜찮아? 무사히 도망친 것 같아 호이 아기 상어 호이 정말 헤엄을 잘 치던걸 엄마도 정말 멋있었어요 여보 얘들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못된 회색 상어들이 쫓아왔는데 다 같이 무사히 피했어요 저런 큰일 날 뻔했구나 다들 무사하다니 다행이야 저기 뒤에 아까 그 못된 회색 상어들인가 다들 아빠만 믿어 아니 저거 대왕 상어다 도망쳐 저길 봐 대왕 상어가 오고 있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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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왕 상어가 우릴 쫓아오고 있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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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서둘러! 좋아! 렛츠고! 겨우 따돌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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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띠띠 빵빵빵 호위버스가 달려요 유력을 피해서 니니모! 무슨 일이야? 뭐가 맞지? 이거 어때? 한번 해보자! 노! 다시 해보자! 그럼 이건 어때? 서둘러! 좋아! 렛츠고! 겨우 따돌렸네 겨우 따돌렸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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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호이! 내가 도와줄게! 호이! 호이! 뽕! 좋아! 한번 해볼까? 고마워, 호이! 고마워, 핑크폰! 천만에! 내 이름을 기억하라고!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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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호이가 말랑이 거래를 하러 오기로 했는데 언제 오는 거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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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안녕! 이것 봐! 신상 말랑이들이야! 우와! 어서와! 나도 멋진 말랑이 많이 있어! 내 거랑 바꾸자! 내가 말랑이 거래판도 새로 만들어 놨어! 짜잔!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바닷속에서 아기 상어와 말랑이 거래! 내가 먼저 시작할게! 내가 내놓을 말랑이는 이거야! 다람쥐 말랑이! 우와! 다람쥐 말랑이다! 나무를 누르면 다람쥐가 튀어나오네! 너무 귀엽다! 그럼 이건 어때? 만두 말랑이! 나랑 바꾸자! 짠! 그거 하나론 안돼! 다람쥐 말랑이는 구하기 아주 어려운 거라고! 추가해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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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좋아! 그러면 이 만두 말랑이 두 개를 더 추가해주면 어때? 이건 한 번도 안 갖고는 새 거라고! 이럼 어때? 흠... 만두 세 개라! 그래! 좋아! 내 다람쥐 말랑이랑 바꾸자! 우와! 다람쥐 말랑이! 완전 귀엽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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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만두 말랑이 마음에 들어! 그럼 난 거래가 끝났으니 이만 가볼게! 안녕! 자! 호이야! 나랑도 거래하자! 좋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거래할게요! 저는 이거! 공룡파빗! 완전 귀엽죠? 이거는 소리도 완전 귀여워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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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엽긴 한데 난 이게 있단다! 초대형 공룡파빗! 엄청 크지? 우와! 진짜 크다! 더 추가해주렴! 갖고 싶어! 그러면 제가 이 아기상어 자판기 추가할게요! 이거 제가 진짜 아끼는 장난감인데 완전 귀여운 거예요! 어? 아기상어 자판기! 이거를 이렇게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짜잔! 이렇게 음료수 나와요! 오! 신기한걸! 짜잔! 제가 이 핑크퐁 동전지갑이랑 아빠 상어 쓰레기통도 드릴게요! 동전들을 이 동전지갑에 보관하고 자판기에서 나온 쓰레기를 이 쓰레기통에 넣으세요! 어때요? 좋아! 거래하자꾸나!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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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난감도 교환하지 않을래? 어디 한번 볼까요? 내가 우리 아기 상어를 위해 만들어줬던 장난감이야 아기 상어가 정말 좋아했는데 이젠 안 갖고 놀아서 바꾸려고 짠! 아기 상어 이빨 게임 장난감이야 우와 이게 뭐예요? 한번 눌러볼까? 우와 이거 친구들이랑 갖고 놀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요? 흠 그러면 저는 이거 핑크퐁 푸드코트 레스토랑 이거는 이렇게 식권도 준다고요 오 아주 재밌어 보이는구나 우리 바꿀까? 오 잠깐만요 제 장난감이 훨씬 큰 것 같은데 조금만 더 추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음 그래 좋다 그렇다면 이건 어때? 내가 정말 아끼는 상어가족 냉장고를 하나 더 줄게 이 안엔 맛있는 것도 많이 있어 오 좋아요 저희 거래예요 우리 아기 상어도 정말 좋아할 거야 고마워 호이 저도 고맙습니다 호이 나랑도 거래하자 좋아 어디 재밌는 장난감이 있나 한번 볼까? 그럼 기대하시라 짜잔 핑크퐁 상어가족 선물 뽑기 자 이렇게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러서 집게를 잘 이동시킨 다음 조준을 잘해서 뽑으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쁨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 예 짜잔 아기 상어 장난감이 나왔네 좋아 오락실에 있는 기계랑 똑같잖아 좋아 내 거랑 거래하자 귀엽긴 한데 내 거가 훨씬 큰걸 추가해줘 추가 좋아 그러면 내가 상어가족 세트도 추가해줄게 이러면 어때? 어 이건 노래도 나오고 불빛도 번쩍이는걸 더 추가해주라 추가 흠 좋아 그러면 내가 진짜 아끼는 장난감인데 핑크퐁 아이스라이미 세트도 추가해줄게 이거 느낌 진짜 좋아 이거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면 어때? 우와 오 재밌겠는데? 아이스크림 만들기 재밌겠다 좋아 거래하자 아이스크림 만들어봐야지 아이스크림 만들어봐야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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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이스크림이 다 어디갔지? 어? 이상갔네 미안해 핑크퐁 내가 다 먹을게 이게 뭐야 호이 내 아이스크림 돌려줘 내 아이스크림 안녕 얘들아 내 과일 친구들을 소개할게 나랑 같이 노래하자 내 친구 사과 동글동글 사과 사 사 사과 사 사 사과 사 사 사과 사 사 사과 내 친구 바나나 길쭉길쭉 바나나 내 친구 체리 톡톡 체리 톡톡 체리 톡톡 체리 톡톡 체리 톡톡 체리 내 친구 두리안 뾰족뾰족 두리안 뿅뿅뿅 두리안 뿅뿅뿅 두리안 뿅뿅뿅 두리안 뿅뿅뿅 두리안 우와, 정말 잘했어. 그럼 이건 어때? 한번 다 합쳐볼까? 좋아, 이번엔 더 어렵게 해볼까? 한번 따라해봐. 더욱 신나게! 내 친구 레몬! 상큼상큼 레몬! 내 친구 망고! 말랑말랑망고! 망고 망고! 내 친구 복숭아! 간질간질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 내 친구 오렌지 새콤 달콤 오렌지! 짜유 짜유 오렌지 짜유 짜유 오렌지 짜유 짜유! 오렌지 짜유 짜유! 오렌지 와우 이걸 해낼 줄이야 정말 대단해 마지막으로 다 합쳐보자 레 레 레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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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레 레 레몰레 다 zero 핑크뽕 영상 재밌었어? YouTube에서 핑크뽕을 검색해 주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